안녕하세요. 아시작프입니다. HG4에서 나오는 제품이에요. 10대1인데요. 저는 이 차를 액슈얼하고 비교를 하기 좀 그래요. 액슈얼은 가격대가 좀 비싸지만 이거는 좀 국민 차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슬링기는 GT3 위로 했고요. 자, 슬링을 한번 해볼게요. 손이 안 다니까 편차하기가 어렵네요. 그렇지만 이렇게 돌리면서 오샤. 오오. 어, 그렇죠. 이런 것들. 오, 좋아요. 소리도 괜찮은데? 자, 핸들. 잔디를 벗어나서. 자, 이제 낙엽 쪽으로 갑니다. 다시 잔디. 최고속도는 아니에요, 적도는. 자, 핸들. 잘라볼까요? 여기 채워줄 거예요. 딱 느리진 않아요. 자, 후진도 해볼까요? 후진. 후진. 자, LED를 안달아서 약간 실감은 없을 것 같지만 저는 알다시피 계속 발전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노말로 먼저 그리는 거예요. 아주 생노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2분 됐죠? 제가 하려는 게 뭐냐면요. 자, 여러분들이 약간 어, 리얼하기 위해서 제가 앞에 보시면 여기 유리창을 땄어요. 유리창을 보이시죠? 따가지고 이제 집어넣을 거예요, 제가. 이따가. 집어넣을 때 약간 웃기더라도 봐주세요. 잘, 잘 해야 돼요, 잘. 잘 되나요? 오케이. 그 다음에 테이프로 테이프로 붙일 거예요. 자, 테이프로, 양면 테이프를 이용해서 지금 붙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안 보이지만 저는 지금 붙이고 있어요. 오케이, 붙였고요. 자, 어, 하나만 해도 안 떨어질 것 같아요. 자, 앞에 벽이 보이나요? 아, 운영때가 보이네요. 그렇지만은 약간 고개를 돌려서, 올려서 어, 오케이. 제가 제 카메라 엔진을 이용해서 어, 조절을 했습니다. 핸들까지 움직일 줄이니까, 그렇죠? 아직 핸들까지는 안 움직이는데요. 자, 그리고 동생 올라가면 기가 막힐 것 같은데요. 자, 오케이. 자, 됐죠? 오케이. 너무 내려가면 못이 없겠죠, 약간 위에 올라가서. 그렇죠? 오케이. 나중에 핸들까지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워낙니다. 진짜 다 싸우고 있어요. 하하하. 하하하. 어떤 느낌일지, 여러분들. 자, 한번 불러 가보세요. 그럼, 눈부기는 으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아. 으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아. 으아아아아. 아 이게 좀 내려가네요 뒤로 뺄까요? 그래도 5분은 찍어야 되겠죠? 5분 정도로 다시 좀 앞쪽으로 밀어가지고 이렇게 해볼게요 앞쪽으로 놓을게요 돌이 싸나 쫙 쫙 쫙 쫙 쫙 우와 완전히 이게 보이는게 아니지? 좀 수감이 나시나요? 좀 더 위로 올려가지고 운전때보다는 약간 그 여러분들 보기 좋게끔 하긴 했겠어요 이렇게 계기가 나겠죠? 이렇게 잘 보시나요? 이렇게 갑니다 잘 갔다오세요 아이고 아이고 떨어졌어요 정신없겠죠 그렇지만 당황하지 말고 또 준비한 양면 테이프를 양면 테이프 양면 테이프 양면 테이프 여러분 양면 테이프 보이세요? 양면 테이프를 이용해서 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원 포기란 없습니다 다시 위에도 하지만 이번엔 아래쪽도 해볼게요 오케이 아 이제 알았어 왜냐면요 가운데서만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의 동영상이 한 6분이면 될 것 같은데 6,7분연도? 오케이 이렇게 양념 테이프에 붙었어요 양념이 아니고 양면이에요 양면 테이프를 다시 붙였어요 위아래로 붙였어요 이번에 날거에요 자 보세요 자꾸 운전대가 크게 보이죠 너무 크게보니까 여러분들 잘 안보일 것 같아요 자 또 위로 그렇죠 운전대를 약간 위로 들어가야겠죠 오 세리라님 같은데요 아 그래서 자꾸 운전대가 나오는데 이정도면 괜찮나요 여러분 운전대 약간 더 잘 보였게 해드릴까요 잘 보였까 이렇게 하면 아 양념 테이프를 붙이기 때문에 나중에 각도를 잘 정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잘 할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자 갑시다 나겹소리 들리나요 나겹소리 아 목가야 이렇게 지금 완전 낙엽이에요 안보이죠 어느정도 낙엽인지 모르겠죠 이쪽은 낙엽이 이 정도 낙엽 손으로 만지고 있어요 다시 차로 갑니다 다시 차로 갑니다 한번 둘렀어요 진짜 아우 아우 악엽에 빠졌어요. 자 너무 낮은면은 제가 지금 다 드릴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낙엽 있는 데를 되게 많이 왔어요. 어우 낙엽 봐. 그렇죠? 이제 다시 들어서 들어서 다시 됩니다. 안 꺼지길 바라면서 위로 먼저 들어야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2차예요. 뭐야 자 9분. 알죠? 여러분들 동영상 10분 정도 되면 끊기는 거 저 손때가 묻은 조정기 다시 가볼게요. 어떤 식으로 했냐면요. 이런 식으로 했어요. 자 10분만 늘려 볼게요. 오우 예 자 느리실 거지만 빠르게 하면 또 이렇게 빠르지죠. 오우 뒤로 뒤에 오우 저기 턱이 올렸어요. 올라갈 수 있을까요? 아 못 올라가네요. 아직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요런 흙 같은 거 붙어있는 거 있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요런 게 진짜 멋있죠? 척 볼까요? 오케이 이런 것들이 멋입니다. 자 10분 넘었으니까 여러분 동영상 즐거운 아시라이프와 함께 여러분 잘 시생활하세요. 즐거운 아시라이프 이셨습니다. 끝 끝 끝